어쩐 일이냐? 어머, 이게 언제 신문이야? 내일이요. 지난번 신문은 막으셨다면서요. 이건 왜 그냥 두시는 거예요?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? 아니면 이렇게 기사가 나가도록 만드신 거예요? 무빈아, 그런 소리가 어딨어? 말씀해 보세요. 너와 상관없는 기사인데 내가 왜 간섭을 하니? 아버지. 기사를 막는 데 얼마나 힘든 줄 알아? 내 기사 막는데도 바쁘고 벅참. 좋은 문제는 그쪽 집에서 막으라고 그래. 아버지니까 가능한 일이잖아요. 초은이에서 이걸 어떻게 막아요? 하고 싶은 말이 뭐냐? 당장 이것부터 막아주시고요.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기사 나지 않도록 해주세요. 내가 왜 그래야 하니? 초은이가 힘들면 힘들수록 저 초은이한테 벗어나지 못해요. 그건 초은이가 편해지면 포기할 수도 있다. 그런 뜻이냐? 이 자리에서 결정해. 기사를 막으려면 시간이 없어. 어떡할 텐데. 어떡할 텐데. 1 2 1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